예술의 연장 처음에 스택스는 그냥 바보였고 턱식가이에 그리고 이제 팀을 망쳐버린... 조금 더 레거시를 풀 수 있는 기여애인 거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은 좀 더 성장을 많이 한 스텝스인 것 같아요.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인기의 미리도 없고. 저희는 DRX에서 계속 쥐어버렸어요. 저희는 그냥 쥐어버렸어요. 그냥 쥐어버렸어요. 그냥 쥐어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명끼리 말 맞춰서 한다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. 거기서 개인 기장도 뽑아왔는데. 페퍼렉스는 항상 카이팅할 것 같아요. 저희는 피아노도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휘청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DRX는 DRX라고 생각해요. 저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린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고맙습니다. 하지만 VALORANT은 소와드로 변화한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, 저는 VALORANT은 만들어진다. 저는 저는 단체로 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이리 와야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우리 뵈는 나의 경험을 잊은 것 같아요. 이 모든 경험을 잊은 시간만이 제가 내야 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